RORLAP 시즌2 네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즈 가이드인 내용을 보면 블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 때 포스트 모델 그리고 포스트 모델과 일대다로 연결되는 커멘트 모델 이 두개를 연결하는 것을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은 코멘트뿐만 아니라 포스트에 대해서 다중 태그를 다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 프로젝트는 세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포스트, 코멘트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태그 모델을 포스트 모델에 연결해서 다중 태그를 다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포스트에 코멘트를 연결할 때는 별도의 폼포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에 다중 태그를 연결할 때는 별도의 폼이 아니라 포스트 폼에 네스티드 폼 형태로 태그 객체를 연결해서 네스티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동시에 태그 필드까지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것을 구현합니다. 네스티드 폼에서는 폼포 보다도 Fills4라는 폼 빌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태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태그 모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Rails Generate Model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모델 이름을 쓰죠. 여기서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의 속성 네임을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포스트에 일대자로 연결되기 위해서 포스트 레퍼런시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죠. 레퍼런시스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콜론 인티저 해서 포스트 아이디의 속성을 바로 추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포스트에 레퍼런시스라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Rails가 모델을 제너레이트 할 때 태그 모델에다가 belongs to post라는 문구를 자동으로 Rails가 추가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콜론 인티저라고 해서 지정해주게 되면 이러한 belongs to association을 연결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포스트 레퍼런시스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belongs to post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그러나 포스트.rb 클래스에 hasmany takes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몇 가지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겁니다. db의 마이그레이트 디렉토리에 타임스탬프가 앞에 붙는 create tag.rb라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직접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rape.db.migrate를 하면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실행이 되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텍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텍스의 속성에는 폴링키로서 post-on-the-by-id integer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nested attributes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ested attributes라는 것은 하나의 모델에 association 연결되어 있는 모델의 속성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sted attributes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 parent object를 통해서 child object를 생성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는 이러한 nested attributes가 모델에서는 디폴트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nested attributes를 이용한 nested form을 구인할 때는 이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accept nested attributes4 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nested attributes 기능을 스위치 온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parent 모델에 자동으로 어떤 attribute 라이터의 가상 속성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parent 모델에서 child 모델의 속성을 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virtual attribute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accept nested attribute4 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auto save 옵션이 enabled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parent 객체에 대해서 save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child objective의 attribute 속성들도 같이 동시에 저장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별도의 child 객체에 대한 save 과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를 제가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nested attribute를 쓰게 되면 우리가 parent을 통해서 어떤 child 모델에 대한 속성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nested attribute를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accept nested attribute for class 메소드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린 attribute writer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association 이름 뒤에 underbar attributes라는 것이 자동으로 붙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book class가 있습니다. book class는 has one order order 모델에 1 대 1로 연결되고요. 또 이 book은 만약에 pages라는 모델에 1 대 다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가 book에 대해서 nested attribute 아트리뷰트 각각 author나 pages에 대한 모델의 attribute를 nested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accept nested for 다음에 이렇게 association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rder pages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폰마로 구분해서 동시에 선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auto save 옵션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book에 대해서 1 대 1로 연결되어 있는 order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 대 1 관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멤버라는 클래스를 여기서는 예를 들었습니다. 멤버 클래스는 아바타라는 모델과 1 대 1로 연결이 된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association을 그래서 멤버 클래스가 아바타 클래스의 어떤 속성들을 nested attributes 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association 이름을 써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1 대 1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raise way raise 방식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단수 또 has main이 할 때는 복수 형태로 써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has 1으로 1 대 1로 연결할 때 아바타 단수 형태로 썼고요. 뒤에 아바타 이렇게 단수를 써줍니다. 예를 들자면 params 라는 변수에다가 하나의 hash 를 할당해줍니다. hash 구조는 active record에서 각 속성을 할당할 때 그때 쓰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params 에다가 멤버 멤버는 크레스 이름을 심볼 형태로 쓰죠. 그래서 멤버의 hash 구조에다가 멤버의 속성 중에는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의 hash 안에다가 네임을 jack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ccept rest for 아바타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attribute writer 가상 속성이 바로 association 이름 다음에 underbar attributes 복수 형태로 쓰는 속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레이즈가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이 avatar attributes라는 가상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또 하나 아바타에 대한 그런 hash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모델에는 아이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속성에다가 smiling 이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hash 구조가 사실은 멤버 클래스의 속성 값을 할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params hash 구조 params local 변수에다가 이러한 멤버 클래스 object의 속성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멤버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생성하는거죠. 그때 바로 이 params 변수에다가 멤버라는 키 값을 넘겨주게 되는 바로 멤버의 멤버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레코드 하나 생성이 되는거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멤버닷 아바타의 아이디 값을 보면은 바로 새로 추가된 값이 2번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렇게 멤버. 아바타로 연결한 이런 형태의 association proxy 형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에다가 이 아바타 속성 값이 하나 아이콘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때 입력한 smiling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child 객체의 값을 nested attribute 형태로 추가한 예지만은 또 있는 기존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한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nested attribute를 지정할 때에 이때는 추가할 때는 id 값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id 값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해당 attribute 아바타에 이번 아바타의 값을 변경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id 값을 활동해 주고 그 다음에 멤버에서 update attribute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멤버의 속성들을 update 하라 이런 메소드죠. 그 때 이제 params에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바로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id 2번 아바타 2번의 아이콘 값이 sed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멤버의 아이콘을 확인하면 sed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nested attribute을 이용한 기능을 확인해 봤구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accept nested attribute 스포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reate 와 update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destroy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destroy까지 구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옵션에다가 allow destroy true 라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allow destroy true 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요. 이 아바타의 attribute 속성 중에 underbar destroy 라는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의 값을 삭제할 때 이걸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멤버의 아바타 attribute 라는 것은 레이스가 만들어진 가상 속성이죠. 여기에다가 직접 hash 값을 할당해줍니다. 이번 id에다가 destroy를 true 로 설정해줘서 아바타 attribute에다가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이 멤버 아바타에 이 destroy 값이 true 값인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marked for destruction question 이것을 확인해보면 true 값이 나옵니다. 왜? underbar destroy가 true 값으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멤버 parent 객체에 대해서 save를 실행하게 되면 auto save에 의해서 자동으로 아바타 attribute의 2번 값이 destroy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멤버를 reload 한 다음에 아바타 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는 null 값이 return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1 대 1의 관계에서의 nested attribute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은 1 대 다 has many association 관계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tried 객체가 하나 이상이죠. 1 대 1에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 이상의 tried 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단 has many 에서는 post 복수 쓴 글을 이 뒤에 써주세요. 여기서 구현한 것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post attributes 추가할 때는 아까는 그냥 hash 하나만 있었지만 이거는 복수계의 포스트를 추가하는 거라서 배열 안에다가 각각의 추가할 포스트들을 이렇게 hash 구조로 설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id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itle 하나리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는 blank 값을 할당해주고 여기에는 디스토리 속성을 true로 설정해줬습니다. 디스토리 속성이 true로 설정되면 멤버를 저장할 때 이 true 값은 저장이 안되겠죠.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arams의 변수에다가 멤버 객체에 어트리뷰트에 할당할 hash 구조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멤버를 크리에이션 할 때 이 params에다가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죠. 크리에이션은 실제로 데이터비스에 SQL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멤버 인스턴스로 잡고 멤버에 hasMany로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의 개수를 보면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이거는 삭제될 필요 없고요. title 이 두 개가 리턴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포스트에서 첫 번째 레코드에 title이 뭔가를 보면 바로 입력했던 내용이 리턴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 여기서 설명 드릴 것은 아까는 우리가 allow destroy 옵션을 썼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옵션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reject if 옵션이 있습니다. 자, reject if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까 여기서 underbar destroy를 true로 줘서 이 값을 삭제를 했지만 비어있는 것을 삭제를 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안하고 우리가 reject if라는 proc procedure을 할당해 줌으로써 여기에다가 그 조건을 할당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reject 다시 말해서 nested attribute에 값을 저장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reject if proc proc는 아시겠지만 코드 블록을 객체화한 형태를 proc라 합니다. 그래서 이 profile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게 되고 여기에 넘어가는 속성은 로컬 변수는 바로 태그 태그의 하나의 객체의 속성이 attributes 배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attributes 이름은 다른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여기가 흔히 attributes라고 썼습니다. attributes에 대해서 태그에 타이틀이 비어있으면 그것은 redact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위에 있는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eject if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nested attribute의 저장 여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reject if에다가 프로크 객체를 넘겨줬는데 프로크 객체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메소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정의를 하는 거죠. reject project라고 하나의 이름을 정해서 바로 밑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해줍니다. 여기에는 속성 값을 넘겨주고 위와 똑같은 똑같은 조건조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타이틀이 브랭크이면 reject 하라.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의 차이죠. 위에는 프로크 객체를 넘겨줬지만 여기에는 symbol을 넘겨주고 그 symbol의 이름은 바로 메소드를 정의해줘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포스트 어트리뷰트에다가 id 값을 할당해주게 되면 해당 id 값의 값을 속성을 업데이트 변경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멤버의 멤버의 멤버 점 어트리뷰트 하면요. 멤버에 대한 속성이 해시 구조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멤버의 어트리뷰트 해시 구조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값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멤버에 대한 어트리뷰트니까 그 안에는 속성에 대한 symbol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멤버 네임은 조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어트리뷰트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할당한 다음에 포스트의 포스트 타이틀을 보면 바로 이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값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현재 멤버 객체의 객체의 어트리뷰트 속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는 멤버의 포스트 객체의 첫 번째 것은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걸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아이디 키 값을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대다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allow destroy 옵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도 아이디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업데이트도 아이디 값이 필요하겠고 추가할 때는 아이디가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파담술 로컬 변수에다가 해시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멤버의 해시 중에 멤버의 속성 중에 포스트 어트리뷰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때는 hasMany이기 때문에 배열 안에다가 각 레코드에 대한 값을 속성 값을 해시 구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1번 포스트를 destroy 키 값을 true로 손을 해주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나중에 멤버를 save 할 때 이 포스트 2번은 삭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멤버 어트리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params 해시 중에 멤버 키 값을 넘겨주게 되고 이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멤버의 포스트 hasMany 포스트 에서 detect 블록을 주게 되면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detect 포스트 중에서 배열로 잡혀있겠죠. 하나씩 포스트 넘겨줘서 그 포스트의 아이디 값이 지금 2번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인 것을 찾아내라 이때 우리가 여기다가 디스트로이 키 값을 true로 해놨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키 값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위에 설명했죠. Marked for destruction? Marked for destruction? 이거를 지정해주면 바로 true가 리턴된다는 거죠. Marked for destruction? 바로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서 언더박 destroy 키 attribute 값을 확인할 때 쓰는 메소드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멤버 포스트의 개수를 보면 두 개가 리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개를 넣었었죠.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현재 2번을 삭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수는 현재 아직까지 이 포스트 2번이 삭제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면 두 개고 비로소 save을 함으로써 삭제가 마크되어 있는 2번이 삭제가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이걸 리로드해서 포스트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요. 하나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nested attributes 이용해서 그 tried 객체를 삭제를 할 때 언더박 디스트로이 속성 값에 true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true 값을 할당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tried 객체가 삭제된다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토 세이브 지정이 되어 있는 멤버에서 save을 할 때 그 nested attribute 속성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mess assignment 예외를 강조하는 것인데 autree accessible 이라는 그래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autree accessible 은 mess assignment 먼저 아시죠? mess assignment form을 통해서 값을 할당할 때 매스 assignment 해커들이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해킹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form을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수 있는 속성 값에 white list 를 autree accessible 을 이용해서 거기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autree accessible 에다 등록되어 있는 속성만이 form을 이용해서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게 raised system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efault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autree accessible 네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네임은 멤버의 클래스의 네임이죠. 그러나 여기서 nested attribute 를 쓰게 될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post-underbar attributes 바로 옆에다가 추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실제로 그러면 tried 모델에서 데이터 값을 변경할 때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멤버 parent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밸리데이션을 지정해 주는데 parent 없이 호스트가 저장이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컨시스턴스가 깨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밸리데이션을 적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러한 nested attribute에서 밸리데이션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쌍으로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inverse of 라는 옵션을 hasman이 지정해 줬죠. 그 다음에 belongst 에다가 inverse of 를 지정해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멤버와 post가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inverse of inverse of inverse of 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member.post 로 접근을 할 때 또는 post.member 로 접근을 할 때 그 값이 동일한 값을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값으로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일제시키기 위해서 바로 inverse of 라는 옵션을 hasmany belongs to 옵션으로 지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parent 모델에 대해서 어떤 presence 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는 inverse of 옵션과 같이 연결해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st와 tag는 hasmany 관계로 연결되죠. hasmany tags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post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추가되는 어트리비 액세스블의 메스 어사이먼트 화이트 리스트를 선언을 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레이즈가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post 모델이 만들어지면 레이즈는 자동으로 post 모델 클래스에다가 어트리비 액세스블에다가 포스트의 속성을 나열해 줍니다. form에서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텍스 언더바 어트리비스의 가상 속성을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nested 어트리비스에서 form을 이용한 nested 어트리비스 속성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어트리비 액세스블에다가 텍스 어트리비스를 등록해 주고 첫번째는 hasmany 로 어소리케이션을 선언해 주고 두번째는 어트리비 액세스블에다가 텍스 언더바 어트리비스를 와이트 리스트의 항목으로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런 nested 어트리비스를 쓸 수 있게 accept nested 어트리비스 4 라고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를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이 텍스는 바로 hasmany association 연결해서 썼던 그 텍스를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allow destroy 옵션을 true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각 태그에 대해서 언더바 destroy 키 속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ject if를 옵션에서 설정해 주게 되면은 각 nested 어트리비트의 태그에 대해서 값이 blank인 옵션을 blank이냐를 점검해 줘서 그 blank인 것은 추가하지 않는 무시해 버리는 그런 옵션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 옵션은 자기가 어떤 옵션을 줘도 상관없죠. 필요한 옵션을 여기다 주게 되는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ccept nested attributes for quest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서는 텍스를 예를 들었지만 텍스 언더바 attributes 라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라이터 리더가 아닙니다. 라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attribute destroy 속성을 쓰게 되면 true 로 설정해주면 언더바 디스토리 키 값을 우리가 속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true 로 설정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reject if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에 프로프로 넘어가는 것은 태그 객체에 대한 속성에 대한 attribute 해시 값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해시 값 중에 name 속성의 값을 여기서 이벨레이션을 했는데 자 이 얘는 보면 블로그 프로젝트의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트리를 넘겨주고요. 어트리에는 태그에 대한 attribute 속성의 key value로 해시로 배열 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태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key value를 또 하나의 블록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에는 어트리의 all's ques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죠. 이 all's 옵션에는 all's는 뭐냐면은 이 속성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블록에 평가해서 평가해서 true 값이 됐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트리를 하나씩 넘겨서 key value를 속성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key 값과 value 값을 그때의 value가 blank이냐 같은말씀 모든 속성의 key 값이 blank이면 추가하지 말아라 무시해버려라 이런 옵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class를 만들 때 new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 객체를 만들죠. 예를 들어 post.new 하면 post instance 가 만들어진 거죠. build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build 는 new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new 라는 메소드는 class에 대해서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post.new post class에 대해서 만들어서 new 라는 메소드를 썼죠. build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class에 대해서 쓰면 안됩니다. 쓰지 않고 이것이 쓰는 것은 어디에 쓰냐면 association proxy입니다. association proxy라는 것은 뭐냐면 has many belong to 관계에 있는 host와 comment가 있다 했을 때 바로 post.comment 여기서는 host.new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post instance을 만들었고 host는 has many commen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comment에 대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때는 new를 쓰지 않고요 build를 씁니다.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저도 처음에 레이즈 처음에 입문할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new는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스에 레코드를 만들지는 않죠. 빈 껍데기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has many 관계 association 관계에서 association proxy에다가 적용할 때는 그때는 new를 쓰지 않고 build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build를 쓰는 이유는 뭐냐 밑에 제가 설명해놨지만 build를 쓰게 되면 이 comment에 있는 foreign key 이 comment에는 post under by id 라는 foreign key가 있죠. 그래야만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foreign key에 자동으로 값을 발판해 준다. automatic 세팅입니다. foreign key를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build는 이런 association proxy에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build를 쓰게 되면 바로 그 comment에 foreign key를 parent key 값으로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 그래서 개발자가 신경 안쓰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build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요. 자 그럼 이제는 실제적으로 codebase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post를 추가 변경하는 form입니다. form에 코드베이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전에 post를 하나 추가하는게 있죠. 뭐냐면 name이 있고요. title이 있고 content post에 이 값을 form으로 추가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같은 post form에다가 우리가 태그를 추가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지금 여기 form 빌드로서 로컬 변수를 넘겨준 것은 post form입니다. post form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필드 post form 텍스트필드 title 컨텐트를 썼죠. 마찬가지로 post form에다가 fields for 라는 특수한 form 빌더를 만들어줍니다. 이 form 빌더는 nested 형태로 일치하는데 어쨌든 이 field for는 궁극적으로는 form for와 같은 form 빌더 객체를 리턴 해준다라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form 빌더와 거의 대동소 똑같습니다. 그러나 fields for는 nested attribute에 대한 속성값을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form 빌더 메소드 하이퍼 메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것은 association 다시 말해서 post에 association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accept the nested attribute for 텍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여기다 불러다 써서 이러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이제 home for post에 대한 것이 submit 될 때 이런 텍스트 attribute에 이 값들이 담겨져서 전송이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accept feature 빠졌네요. accept nested for home을 선호하면 여기에 underbar association이 붙어가지고 이러한 가상 속성이 parent 모델에 만들어진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fields4 helper method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homebuild handler local 변수 값을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변수 이름을 지정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코드 분석할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tag form이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form for builder 변수와 tag form하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코드 분석할 때 용이합니다. 어쨌든 이 local 변수는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tag underbar form에 local 변수 block 변수를 넘겨줍니다. 뭐를 philis for에 대한 form builder handler 값을 1로 넘겨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tag form local 변수를 이용해서 태그에 있는 속성을 이런 식으로 라벨과 text field을 이용해서 구현 코드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allow destroy를 지정해줘서 사용할 수 있는 underbar key 값을 여기다 지정해줍니다. 자 이것은 언제 써야 되냐면 이 태그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태그가 있을 때는 그 태그를 삭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때 각각 태그에 대해서 삭제를 위한 체크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unless 조건제를 여기다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form handler의 객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new record 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태그가 이미 있으면 이미 등록된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underbar destroy 체크박스를 여기다가 두어라 또는 태그 폼 핸들어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런 조건들이죠. unles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그 폼에 태그가 있으면 destroy의 체크박스를 여기다가 표시하라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전체를 submit 할 때 태그는 삭제가 된다 이런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바로 파샬 폼으로 빼면 전체적인 판독이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부분을 텍스에 underbar form.html.erb 파일에다가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 자리에다가 렌더 파샬 해서 텍스에 폼을 여기다가 렌더링 해줍니다. 파샬 렌더링 해줍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폼빌더에 대한 핸들러 값을 로컬 변수로 넘겨줘야겠죠. 이 로컬 변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로컬스에다가 해시 안에다가 n수에 하나 이상의 로컬 변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샬에 로컬 변수를 넘겨주는 기법입니다. 렌더에다가 파샬 쓰고 그 다음에 로컬스 심볼 쓰고 해시 구조 안에다가 하나 이상의 로컬 변수를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샬 내에서는 바로 로컬 변수를 넘겨주는 이 폼을 심볼 폼을 그냥 로컬 변수로 쓰면 바로 이 포스트 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면 바로 전체적인 판동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파샬으로 다 빼주고 전체적인 폼을 리팩토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젝트가 작고 코드가 적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코드가 복잡해지게 되면 나중에 메인테너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파샬 형태로 리팩토링 해주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자 이제는 태그를 추가하는 RESTED ADDIVT를 구현하는 방법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젠 이렇게 해서 추가한 태그를 봐야 되겠죠. 하나의 포스트에 SHOW 템플릿에다가 바로 그 부분을 삽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코드 베이스는 포스트에 SHOW 템플릿 5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임 타이틀 컨텐트를 보여주고 바로 그 아래에다가 현재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태그 목록들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포스트에 현재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HasManyTags를 불러와서 각각의 태그에 대해서 태그 이름들을 콤마로 구분해 줘서 하나의 문자일로 여기다 return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요거는 여기서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요 Maybe라는 메소드 요 Maybe라는 요거는 Collect라는 메소드와 같이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요 Maybe라는 그 메소드는요 배열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배열에 대한 메소드 그래서 루비의 배열을 보시면 그중에 Mayb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기능은 뭐냐면요 요 배열에 각각의 각각의 엘리멘트를 하나씩 이 블록으로 넘겨 주어서 각 엘리멘트의 변경된 값으로 바꿔줍니다. 배열을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하나의 배열입니다. 각각의 배열의 엘리멘트들을 엘리멘트의 값들을 바꿔서 배열을 만들어줄 때 그때 Map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텍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엘리멘트는 텍스 객체에 대한 값들로 되어 있죠. 텍스 객체들이 하나의 배열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배열에 태그의 객체가 아니라 태그 객체의 이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배열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배열들을 스트링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연결하고자 하는거죠. 그래서 이 Map을 쓰게 되면 바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적을 하니까 레이즈에서는 어떻게 이걸 리팩토링 하냐 하면 호스트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바로 helpers 디렉터에 host under by helper.rb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model host helper and 이 두개 이걸로만 이루어진 rb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join text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변수는 포스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넘어온 포스트 객체에 텍스에 이러한 형태를 진정해주게 되면 return 값은 tag 문자열이 콤마로 구분되어 문자열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join text 그리고 포스트 instance 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를 보여주는 코드를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 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et started will raise 에 블로그 만드는 것을 끝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총복석을 하죠. 블로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포스트 만들고 포메트 붙이고 태그 붙이는 것까지 실제 코딩을 해가면서 그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하고 저도 하면서도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지적을 해 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다가 블로그를 만들어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레이저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레이저스 뉴 라고 만들죠. 레이저스 뉴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는 SQLite3입니다. 현재 레이저 3.d 시리즈에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로컬 개발 환경에서도 나는 SQLite를 안 쓰고 나는 MySQL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이런 식으로 쓰죠. .d MySQL을 쓰면 레이저 프로젝트가 디폴트로 개발 환경에서 MySQL로 데이터베이스.yml이 세팅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상 그냥 SQLite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저 뉴 블로그를 하십니다. 명령을 주겠습니다. 지금 에러 떴죠? 이게 무슨 에러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커뮤니널의 프롬트에다가 현재 Current Movie 그리고 현재 Jam Set을 보이게 Prompt 처리해놨습니다. 글로벌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Jam Set 리스트를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로벌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에 Jam List를 보면 저거밖에 없어요. 디폴트로 나는 현재 레이저 3.2.6 Jam Set으로 환경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use raise 3.2.6 이죠.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raise 3.2.2.2에 Jam Set 바뀌었죠? Jam List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full로 Jam이 설치되어 있죠? 여기에서 raise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Jam Set 이름을 raise 3.2.6으로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지금 여기서 환경은 raise 3.2.6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aise new blog 라고 치면 됐습니다. 이제 블로그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블로그 디레이터리가 왔습니다. bundle install 해놨기 때문에 현재 bundle install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raise 나오죠? raise 3.2.6 버전이 현재 bundle install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자기가 작업하다가 개발한 기회에서 작업하는 Jam의 버전이 궁금하다 할 때는 저런 식으로 bundle show 해당 Jam의 이름을 써주면 현재 설치된 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는 방금 아시겠지만 여기 Jam 파일에 예를 들어서 버전이 3.2.6이잖아요 그럼 여보 내가 3.2.8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를 8로 바꾸고요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bundle update를 치면 그 해당 바뀐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아시죠? 요것도 상당히 모르면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우선 로컬로 띄워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레이스 로컬 웹 서버를 띄울 때 레이스 S 하면 되죠 S는 서버 약자죠 S만 해도 되고 서버 해도 되고 자 이때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는요 레이스는 3000포트입니다 근데 자기가 프로젝트를 여러개를 로컬로 띄워놓고 사용할때는 포트가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내가 310포트에 뭘 하러 띄워놨다 여기다가 포트를 다른 포트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하는 기본으로 3000포트고 다른 포트 쓸 때는 P자 쓰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써줄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맥브릭 로컬 서버가 데몬이 떴구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로컬 를 맥브라이저 불러버렸어요 테스트하기 위한 페이지가 떴었고 테스트하기 위한 페이지가 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눌러보면 개발환경을 볼 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스트를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포스트 모델 포스트 모델을 만드는 것은 Rails Generator 이때 Generator 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또 뭐가 잘못됐죠 네 요거 지정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rgmrc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그 방법은 현재 브로그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rgmrc dash 두개 쓰고 rgmrc 쓴 다음에 .9.3 p 아까 뭐였지 아 저거 194 194 p 194 그 다음에 rgmrc 엔터를 쳐주면요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rgmrc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안보이죠 네 .rgmrc 만들어졌죠 .rgmrc 파일 .rgmrc 파일을 .rgmrc 파일을 .rgmrc 블록으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 문구가 보이고 Y을 치면 이제부터는 이 디렉토리에 이동하면 자동으로 바뀌죠 이거는 rvm을 쓸 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 raise generator를 한번 보겠습니다. raise 다음에 generator를 치면 raise generator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 raise에서 쓰는 generator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면 controller 그 다음에 model migration 그 다음에 scuffle 주로 이런걸 많이 쓰죠. 나머지 다 각각 의미있는 일을 합니다만 저는 다른건 거의 안 써봤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그것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커피스크립트에서 쓰는 제이커에서 쓰는 이런 generator들도 있습니다. 특정 잼을 설치하면 generator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잼 설치한 다음에 그 잼을 실제로 코링하기 위해서 generator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바이스 잼을 설치합니다. 디바이스 잼을 설치하면요. 저기에 raise G라고 치면 디바이스에 대한 generator들이 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저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뭐가 설치되어 있나 궁금할 때 한번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generator 중에서 scuffle 라는 generator를 이용해서 post라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title 속성 그리고 이름 속성 그 다음에 content는 text 속성을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3.2점대로 들어오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string은 default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itle name 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string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content는 default가 아닌 text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scuffle generator가 이와 같이 많은 template 파일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active record 모드를 구축해서 바로 이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이건 앞에 있는 타임스탬프고 이 타임스탬프는 rake-db-migrate가 관리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post.iv 해서 데이터베스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migration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rake-db-migrate 그러면 post 실제 post box 수의 테이블이 만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db-console 들어가도 있습니다. 스키마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치면 MySQL에서는 사실 disk 포스트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선 SQLite는 달라서 .schema 포스트 구조가 나오고 select문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있습니다. select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져나가죠. 컨트롤-db 어쨌든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db-migrate 했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쓰는 겁니다. 여기에 application.hdml .erb 파일은 application 전체 레이아웃을 만드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작을 미리 해둔게 있어서 이거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하고 일단 여기가 저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는 레이아웃 좀 전에 만들었던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카폴드 스카폴드 .scss 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포스트는 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포스트 전용 스타일링을 요다 기록해줍니다. 스카폴드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스타일링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전체적인 스플로켓츠가 전체 스타일링을 하나의 스타일링 파일로 합치기 위한 그런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css 파일입니다. 레이아웃 제가 추가했는데 요거는 사실 manifest 파일이라고 합니다. 목록 파일 여기에 지연된 요구들 때문에 밑에가 자동으로 여기 다 포함됩니다. application.css 파일에 요것도 여기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application.css 파일에 스파일 스파일 캣츠가 다 합쳐서 마지막 파이널 운영 서버로 배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모양이 조금 더 예뻐지겠죠. 에러가 났네요. 뭐가 에러가 12번 에러가 났죠. 왜냐면은 루트가 지정이 안 되어있죠. 그래서 route 파일에다가 루트가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리고 루트가 커멘트처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뭐로 할까요? 그냥 호스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를 지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선 안 될 것이 public 폴드에 있는 인덱스 파일 인덱스.html 파일을 삭제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뭐 오리지마. 여기에 기능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삭제해도 되고 확정도 바꿔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루트가 작동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스타일리시트하고 전체적인 네이아 파일을 바꾸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한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프레쉬 메세지가 보이고 만들어졌구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를 하더맛으로 테스트 후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델을 하나 생성해서 데이터 입출력 삭제 삭제도 가능하겠죠. 삭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멘트를 만들어냈죠. 자 코멘트 객체는 스카폴드를 사실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멘트는 그냥 포스트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키워서 데이터만 추가 삭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델과 컨트롤러 두개만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우선 레이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제너레이터 아까는 스카폴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만듭니다. 자 이때 코멘트의 속성은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바디는 텍스트로 데이터 타이버를 진행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어서 만든 것은 우리가 포스트와 코멘트가 as many belongs to의 association을 연결하기 위해서 포링키가 필요하죠. 코멘트의 포링키 코멘트의 포링키 코멘트의 포링키는 뭐가 있어야 겠어요.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가 있어야 겠죠. 그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또 레퍼런시스라고 쳐주게 되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레이스는 코멘트. ibequest 파일에다가 belongs to 포스트는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죠. db-migrate를 해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comments box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에디터 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코멘트에 보면 여기 belongs to가 자동으로 추가됐죠. 그리고 어트레이 accessible 이라는 mess assignment 를 위한 whitelist 를 지정하는 부위에 바디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post.rb 클래스에 가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각각의 속성이 어트레이 액세서블 지정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정할 것은 hasmany 텍스트가 되겠죠. 호스트와 comment가 hasmany belongs to 관계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hasmany 텍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옵션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여기다가 dependent라는 옵션을 제정할 수도 있죠. 디스트로이 그러면 포스트를 삭제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태그가 다 삭제되는 그런 옵션을 또 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봅니다. 그러면 포스트에 hasmany 텍스트를 연결되어 있고 또 코멘트는 아아 죄송합니다. 텍스트가 아니죠. 코멘트죠. 코멘트죠. 코멘트는 코멘트에 대해서 hasmany 로 연결되어 있고 코멘트는 코멘트에 대해서 belongs to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ssociation proxy를 이용하기 위한 서로의 association 관계를 모델에서 정리를 해 주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라우트에다가도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라우트에다가도 코멘트를 접근하기 위한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때에는 사실은 호스트와 코멘트의 연관관계를 라우트에도 다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리소스는 코멘트를 접근하기 위한 리소스에 대한 라우팅은요. 포스트와 연결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레이크 라우트라고 치면 라우트.rb 파일을 레이즈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아 레이... 어? 아 오타가 났군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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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 routing 이릅니다. 여기다가 이 Named routing 이름에다가 underbar pass나 underbar url을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url 세그먼트들을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거죠. 또 이러한 각각에 대한 routing들은 각각의 컨트롤러 액션에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REST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url과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개발 형태를 REST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포스트와 코멘트를 라우트에서 두 브록 안에다가 코멘트를 지적했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포스트 코멘트 얘는 객각 포스트의 sd 메소드를 쓰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이 밑에 없는 것은 같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네임드 라우트를 쓰더라도 HTTP 버브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액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트 코멘트는 포스트에서 인덱스 크리에이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뉴 포스트 코멘트 게스트 는 바로 뉴 액션과 그 다음에 에디트 포스트 코멘트는 에디트와 다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장점이 뭐냐면 바로 url 세그멘트를 분석해 보면 바로 포스트와 코멘트가 있고요. 스태틱 세그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벌로 연결되는 것은 다이나믹 세그멘트라고 이 다이나믹 세그멘트의 심벌로 지정되어 있는 이 놈이 바로 params의 심벌 호스트 아이디 값으로 불러올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리소스를 이렇게 두 블록 안에다가 중첩시켜 둠으로써 바로 이러한 네임드 라우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라우팅 작업과 그 다음에 억서케이션 통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코멘트를 작성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을 코멘트를 어디서 작성을 해야겠습니까 코멘트를 작성하는 것은 쇼에서 이 밑에다가 코멘트 작성하는 것을 폼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쇼 템플릿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쇼 템플릿 쇼 템플릿 쇼 템플릿은 바로 이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코멘트 코멘트 코멘트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넣어보죠. 여기다가 넣어보죠. 여기다가 렌더를 해봅시다. 렌더 파샤로 써봅시다. 파샤를 파샤를 쓰는데 어떤 파샤를 쓰냐면 코멘트에 코멘트 뷰 그러니까 뷰즈 디렉토리에 코멘트가 있죠. 뷰즈 디렉토리에 코멘트가 현재 없죠. 없죠. 그래서 코멘트에 대한 뷰 폴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코멘트 코멘트 뷰에 코멘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코멘트에다가 fom.html ia can 이tı 그래서 이 코멘트 폼은요 어디서 쓰려고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파샤로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Hon grandma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파샬은요 이 파샬의 여기서 루트는 뭐냐면 상대적인 루트는 뭡니까? views 디렉토리입니다. views 디렉토리에 comments에 form 파샬을 여기다 삽입하라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죠 comment form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form4 그 다음에 form4의 help 메소드의 첫번째 파라메터는 뭐가 오죠 레코드 객체가 와야죠 레코드 객체는 포스트에 이런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왜냐하면 포스트와 comment가 서로 폴링키가 연결되어서 운동이 되려면 저런식으로 association 플럭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멘트를 객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form4에다가 첫번째 넘기는 레코드 객체는 객체는 바로 포스트에 comments 프로크스에다가 빌드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준다 그리고 홈핸들을 넘겨줄 변수를 지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요 필드 클래스는요 scofford.cs.scss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홈포에 쓰려고 폼에 쓰려고 이게 이제 스카폴드에다가 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코멘트에 body를 넣어줘야겠죠 text fill body body 앞에다가 body라는 라벨을 쓸 필요는 없죠 써도 되죠 쓰려면 똑같이 body라고 써주면 body symbol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string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tring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body라고 안하고 뭐 애드러서 뭐 애드러 아니 애드러 코멘트 뭐 하여튼 다른 말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한번 이렇게 써주면은 body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string 값이 라벨로 지정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더더욱이 라벨은 더 필요 없죠 어쨌든 여기서 body만 삽입해주고 그 다음에 body 삽입한 다음에 코멘트를 submit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클래스를 actions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home submit 이렇게 하면은 body와 submit가 생긴됐고 구분됐고 이제 좀 된 것 같죠 좀 저장하고 여기서 refresh를 하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포스트와 코멘트가 그 has many belongs 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parent하고 child 그래서 form에 넘길 땐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열 안에다가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것이 아까 리소스에서 저기 중점 리소스 만들어서 만들어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프리드가 아니라 여기서 텍스트 에리아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컨트롤러를 만들어 봅시다 코멘트 코멘트에 create destroy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거 만들었죠 만들어본 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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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스트 포스트 지금 저장은 되고 있어요 저장되고 있는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부분은 어디서 보이게 할 것이냐 바로 여기 보이게 하면 되죠 위치를 찾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레코더를 추가하는 커맨트를 추가하는 건데 이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추가된 커맨트를 보이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add a comment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실제로 보이게 하면 되겠죠 보이게 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comments라고 해주면 이거는 어떤 거나 똑같은 거냐면 이거는 마치 다시 시작 자 위의 거와 아래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게 왜 같이 됐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파샤를 코멘트에다가 코멘트 하나하나 레코드를 템플릿으로 만들죠 그러면 코멘트에 under-comment.html.erb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만들면 되겠죠 코멘트에다가 자 이 rv 파일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에다가 컬렉션을 넘겨줍니다 뭘 컬렉션 포스트의 코멘트 복숙의 코멘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이 이 코멘트의 개수만큼 반복되어서 렌더링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거를 아예 이런식으로만 써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레이스가 이렇게 이 문구를 보면요 아 이거 지금 단수를 단수를 바꿔버리고 여기다가 under-bar를 붙여서 이놈을 찾아간다 내가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여기서 넘어간 것은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로컬 변수는 뭐죠 코멘트죠 파셜 파일 이름과 똑같은 로컬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디폴트로 아 제가 그 설명 드렸죠 저번 때 그래서 여기서 이 코멘트 로컬 변수에 이 놈이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로컬 변수는 그냥 파셜 템플릿 파일 이름 그 자체 앞에다가 under-bar 뺏어버린 게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div에다가 넣어버린 거에요 그러면 이제 코멘트들이 하나씩 보여야겠죠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코멘트를 넣어버린 거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삭제가 코멘트를 지우는 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크2에다가 delete라는 걸 해서 뭘 지우느냐 입들은 마찬가지야 또 실수로 안 됩니다 입들은 뭐냐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코멘트에 호스트를 넘겨주고 코멘트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ssociation에 걸려있는 데서 child에 대한 조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delete 이 메소드는 뭐죠 http 메소드를 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delete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3.2.7 부터인가 6 부터인가 바뀐 것이 옛날에는 그냥 컨폼 해가지고 ioc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최근에 hd5 하고 호환성을 위해서는 몰라도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데이터 해시 해시 한 번 더 둘러싸야 돼요 그래야지 그 warning sign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보여야겠죠 자 이제 한 다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삭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삭제 액션은 디스토리 액션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추구해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omment 컨트롤러에 디스토리 액션을 안 만들었으면 그래서 항상 Obsession이 걸렸을 때는 파어런트를 먼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params에 post id를 하고 그 다음에 post id comment는 해서 find 해였죠 params id 자 그럼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as many comment 중에서 코멘트 아이디 값이 파라미타 아이디 넘기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또 미루어 생각하시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comment destroy 하는 부분 있죠 음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두개는 비어있는데 똑같이 쓴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러나 뭡니까 HTTP 메소드는 각기 다 다르다 같은 named route를 쓰더라도 아까 우리가 링크에다가 메소드에 지정해 준거 이거를 뭘 지정해 준거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진다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세요 우리는 지금 destroy를 하고자 한거죠 destroy destroy destroy를 하고자 한것이라서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다이나믹 세그멘트의 id가 바로 comment의 id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개 받았죠 그죠 파라미터로 post-underbid id 이게 바로 여기 post id 이렇게 그래서 comment를 destroy 하고 자 삭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다음에 이제 redirect 어디를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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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화면으로 그대로 가자 자 그러면 되겠죠 돼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are you sure? 여기까지 괜찮았어 어 됐다 없어졌죠 ribbon 출발하고 자 앨범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코멧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태그를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태그도 거의 비슷합니다 태그는 좀 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을 금방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까 자 태그를 태그도 역시 모델하고 태그는 모델만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러는 필요 없죠 컨트롤러는 필요 없죠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컨트롤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parent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raise 모델 태그 해서 태그는 네임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태그 또 필요한게 그 다음에 포링키가 필요하죠 여기죠 references references 자 그 다음에 lake db migrate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태그를 붙여야 될 것이 폼에 폼에서 붙이면 되죠 포스트에 폼 포스트에 폼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 붙이는 것은 서밋트 전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태그를 어 여기다가 어 넣겠죠 뭘 넣을까요 우리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랜더 랜더 해가지고 어 랜더 해서 랜더 해서 어 어 어 어 랜더 해서 랜더 해서 파셔러 해서 텍스에 폼 그죠 텍스에 폼을 넣어야 되고 자 이때 텍스 폼을 넘길 때 뭘 넘겨줬죠 우리가 로컬스에서 폼이라는 로컬 변수로 뭘 넘겨줬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텍스 폼 파셔러에는 폼이라는 로컬 변수와 함께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작업해줄게 텍스 뷰 텍스 아래 텍스 아래 언더바 폼 그리고 html.erb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현재 텍스라는 것은 없죠 디렉토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텍스 있죠. 여기다가 뭘 만들어 주죠. form html.erb 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다가 로컬피에서 뭐가 넘어왔죠. form이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ields4고 그 다음에 우리가 accept nested.fields4에 지정한 텍스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앱으로 지정합니다. 앱으로 지정합니다. 앱으로 지정합니다. 그죠. local 변성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에 필드에서 필드에서 네 필드 라벨 라벨을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지정해주고 라벨은 네임이죠. 네임 네임인데 그 다음에 체크 박스죠. 아니 아니 무슨 말이에요. 텍스트 페이 자 이렇게만 하면 또 우리가 뭘 했었죠. 체크 박스 딜리트 체크 박스가 필요했었죠. 여기서 if 그 다음에 여기서 form이죠. form object 태글러가 갖고 있는 object 가 여기선 태그죠. 태그가 persisted question button 뭐냐면 new 레코드에 반대되는 기능을 합니다. new 레코드 하면 new 레코드라는 체크하는데 persisted question 기존의 레코드냐 체크합니다. object 기존 레코드냐 그러면 체크 박스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라벨 라벨 라벨을 붙였는데 라벨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f 뭡니까 체크 박스죠. 여기 또 뭡니까 destroy 이렇게 되는거죠. 됐겠죠. 뭐 되야됩니다. 우리가 하나 빼본게 있죠. post rd에다가 선언을 해줘야죠. 첫째 뭐를 해드립니다. hasmany text text 그 다음에 whitelist 등록해주고 text 뭐 등록해주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attributes 등록해주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nested attribute 가능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access nested tree goods for over가 아닙니다. for입니다. text 자 이렇게까지만 해보고 입력부분을 들어가서 edit 에러 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제 form의 31번 post form의 31번 뭐 에러 났나보다 아 이걸 빼먹었구나. 어우 이게 나왔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그렇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냐 하면은 지금 여기 현재 텍스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안 나오죠. 그럼 뭐라도 새로운 필드가 만들 수 있게끔 태그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오브젝트는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host text text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거죠. 썼죠? 자 그럼 추가해보겠습니다. 어 태그 1 어 됐어 전공했어 근데 근데 어 안보여 보이게 해줘야겠죠. 보이게 해줬는데 어디서 보이게 해주느냐 어 show에서 보이게 하면 되겠죠. show template view post show 자 여기서 텍스는 여기다 보여주고 여기다가 태그를 보여주죠. 텍스 has made 텍스 텍스 에 아까 쓸 수 있는 array 메소드 맵 있죠. 맵에 넘겨주는건 하나의 태그가 블록 변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록 변수에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를 콤바로 조인해서 문자로 바꿔주면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맵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위에 블록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애요. 하하하 이거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ampersand 그 다음에 속성 symbol을 써주면 바로 위에 한 거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jo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코멘트 처리 자 그러면 자 태그 보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태그는 자 태그 보였는데 태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니까 이게 표시되잖아요. 여기다가 태그2 하고 호스트를 저장하면 태그2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아 이게 지금 이런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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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lete 그럼 이제 이렇게 삭제 태그1을 삭제하고 태그3을 추가하죠. 어 삭제가 안됐네 왜 안됐을까 이러면 왜 안됐을까요 그 킷값을 allow destroy true 그 다음에 뭐가 있죠 exact if 프로크를 적용해요 프로크에다가 모든 attribute 유튜브를 hash로 넘겨서 attribute adverce에 all에 또 블록을 넘겨서 거기에 t 에서 value 값이 랭크냐 그러면 무시해버린거야 ok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우고 태그고 전공했죠 자 이상으로 그러면 포스트 코멘트 태그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간단한 블로그로 만드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4번에 걸쳐서 getting studied with 레이스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레이스 가이드의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또 시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 끝마치겠습니다